천지창조 천지창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설날에 쉬다가 이거 심심한데 이거 답변이나 해드려? 하는 생각이 나서 천지창조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엄청난 환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일장에 대한 환상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꼭 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돌고 서로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그렇습니다 땅이 아무런 형태가 없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는데 물이 있었대요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 벌써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주체입니다 사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니까 성부가 성령이에요 같은 거예요 성부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수면은 뭘까요? 이게 성령의 에너지죠 무한한 성령의 에너지를 이 성령이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수면 위에 있었다는 건 이게 지금 뭐예요? 딱 우리 동양철학의 태극 상태죠 이게 지금 성부의 영입니다 성부의 영이 성령이 뭘 알아채고 있어요? 에너지를요 원기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태극 상태가요 태극의 음향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영과 알아차려진 에너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상 중에 보시고 한 거예요 도인들이 보고 한 겁니다 태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게시로 본 거죠 성령 안에서 이 이치를 본 거예요 이 말들이 좀 이 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 말들 사이에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이때 에너지만 있던 게 아닌 거죠 이 성부의 영이 에너지 여기 에너지도 해당되지만 뭐도 해당돼요? 만물의 진리도요 만물의 모든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진리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동양철학식으로만한 원리도 에너지, 원리, 기운도 꿰뚫어보시고 뭘요?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요 신이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원리와 에너지를 그러다가 빛의 원리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한 겁니다 그럼 빛의 원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작동하면 빛의 에너지가 거기 합쳐져가지고 이 기가 합쳐져서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원리의 그 에너지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때 이 빛은 뭘까요? 여기서 빛이 나와요 이 빛이 나옴으로써 그러니까 빛이 나옴으로써 어둠도 생겨납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태극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태극이 후천세계에 탁 발현 천지창조 처음 시작에 탁 발현이 되면 이게 창조일일입니다 첫째 똑같이 나타나겠죠 양쪽이 빛이 되고 플러스가 음쪽이 어둠이 되겠죠 빛과 어둠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건 아직 에너지 상태예요 만물이야 만들어지기 전에 에너지 상태에서 빛과 어둠 이 빛은 에너지의 빛입니다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주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 우리 몸 중에 육신에 해당돼요 우리가 아는 우주는 그럼 거기 우리 몸에 지금 에너지도 있고 이 물질 전에 에너지가 있고 그 전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도 영이 에너지를 가지고 음양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물질화 되는 거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이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에서 뭐가 나오냐 첫째 날은 이거 먼저 해볼게요 빛과 어둠이 만들어지고요 둘째 날은요 하늘과 땅이 갈립니다 물만 있었는데 물 사이에가 물 사이에 물 사이에 창공 창공이 생겨가지고 하늘 위에 물과 지상에 물이 갈려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경청기는 위로 중탁기는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소리지 지금 이걸 주장하는 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미 땅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땅이 이미 전제돼 있어요 물로 뒤덮인 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뒤덮인 땅이 있고 세상이 온통 물천지였는데 공간이 대기권이 생기면서 물하고 하늘의 물하고 땅의 물이 갈렸다 그래서 이 지구 물이 나타났다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 물이 그러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등장해요 육지가 등장해요 이런 발상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애초에는 이 사람 이 써놓으신 말은 이치로는 이치는 설명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맞는 이유가 이분이 지금 밑에 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인류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했던 땅이 다 물로 덮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물만 있고 비만 내리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대기권이 등장했다는 게 비가 그치고 이제 살만해졌다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타난 일이 뭐예요 햇빛이 따갑게 쬐니까 인류의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마르면서 어떻게 돼요 땅이 드러나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물 이 아래 물이 갈렸다는 건요 천지가 갈라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가 다 해서 하늘에 해당됩니다 하늘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험과 이렇게 게시를 받았는데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늘적인 게 하늘과 땅이란 큰 그림이 그려져요 음향에 빛이 등장하고 음향의 기운이 구체적 물질로는 뭐예요 음향이 천지죠 천지로 나타나는데 아직 땅이 제대로 된 형상을 갖춘 땅은 아니고 물로 뒤덮인 땅이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감각이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이야기가 이미 한참 창조가 진행된 거랑 그 막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건 가만히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접근하시면 이상합니다 이걸 그대로 말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완전히 멀리 갔다가 돼요 셋째 날 뭐가 나올까요 하늘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 짐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가 만들어질까요 생명체가 딱 이 논리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는 좋은데 설명 과정에서 보면 좀 뒤섞여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빛과 어둠 음향이 등장했다가 하늘과 땅 아직은 물인 땅이 등장했다가 셋째 날은 뭐가 될까요 짐작해 보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땅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좀 모이고 물이 증발하고 좀 하더니 정리정돈이 좀 되니까 바다와 땅이 형성됐다 그렇죠 땅이 형성됐다 그럼 땅에는 식물이 이미 자란다 땅과 식물을 한 세트로 보고 있으니까 땅 설명할 때 식물까지 설명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식물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면 말이 되나요 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비춰줄 빛나는 물건들 즉 해 달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사계절이 순환되거든요 좀 앞서서 얘기한 거죠 식물이 먼저 등장했죠 해 달 별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해 달 별이 이때 등장했겠습니까 사실은 해 달 별의 조화가 있어야 마음물이 만들어지는데 땅에 부속된 존재로 식물을 좀 앞서 설명했다 근데 저는 이해돼요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하늘이 먼저 갖춰지고 기운 천지가 구분이 되고 근데 천지가 아직 뚜렷하게 개벽된 건 아니에요 천지 개벽이라는 건요 천지가 정확히 구분되어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 개벽은 있었어요 땅이 제대로 안 갖춰졌죠 묻히 드러나면서 천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마무리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천지 개벽이 되니까 마무리 살 수 있게 됐다 이때 해 달 별들이 등장해서 비춰주면서 제대로 사계절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뭐가 본성이 있겠어요 다섯 번째 날은 동물 여섯 번째 날은 인간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 천지인 원리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늘이 생겼는데 우주가 빅뱅이 딱 터졌어 그 다음 그럼 바로 뭐만 있나 하늘밖에 없죠 진량이 뭉쳐서 땅이 형성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광자 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탁 터졌을 때도 빛과 어둠은 있었어요 에너지적으로 말해도 그렇고 빅뱅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우리 지구 중심으로 볼 때 땅이라고 할 만한 게 형성됐단 말이죠 하늘이라고 할 대기권이 형성되고 땅이랄 게 형성됐다 그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었다 제대로 육지가 드러났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정돈되고 보니까 해 달 별이 딱 도와주는 재기능을 사실 그 전부터 존재했겠지만 재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지 1월이 다 갖춰졌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명체가 자라는 거는 이제 5일 6일에다가 배당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다 아신 거예요 이 이상 뭐 이해하실 게 없어요 이걸 덮어 들어가면 만든 사람도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까지 보고 쓴 건 아닌데 이 천천 이게 뭐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 그분 당황하실 거라고 아마 이런 영적인 감흥 속에서 뭔가 경험하신 거랑 역사적으로 체험한 게 합쳐져서 나온 얘기일 텐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창세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 국기가 뭐예요?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도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얘가 빨간색 파란색이죠 빨간색이 뭐죠? 양 그럼 이쪽이 성령이 밑에 파란색 물을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를 정확히 그려는 게 지금 태극기죠 이해하세요? 돌려놔도 마찬가지 성령이 물과 말씀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극기 이 태극이 에너지를 이 태극이 현상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현상계 만들어낼 때 공식이 뭐예요? 우리 지금 건, 곤, 리, 감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이거 먼저 해볼까요? 이게 뭐냐? 태극이 우주를 만들을 때 자,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양기와 음기로 빛과 어둠으로 어둠의 에너지로 우주를 만들어 빚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빚어진 성과물이 하늘과 땅입니다 위에는 하늘이 밑에는 땅이 리께는 불이죠 해 해와 달이 동서를 계속 운행하면서 비춰줘야 마음물이 생겨난다 이해되시죠? 빛과 어둠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제대로 갖춰지고 나면 이제 이게 3, 4일에 해당되죠 1월이 순행하면서 뭐가 펼쳐져요? 진꽤 양이 맨 밑에 하나 있죠 택꽤 양이 두 개 치고 올라왔죠 손꽤 음이 하나 치고 올라왔죠 간꽤 음이 두 개 치고 올라왔죠 이게 춘하추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한다 천지 1월 사이 천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 1월이 세팅돼서 순환하는 중에 낮밤을 밝혀주는 중에 사계절이 펼쳐지면서 만물이 자란다 이 안에서 뭐가 자라요? 생장, 수장, 만물, 동식물이 인간이 자라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쪼그라들어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순환한다 이게 그려놓은 게 선천팔계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선천팔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창세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창세기는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태극기가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에서 우주가 창조돼 나오는 거를 건공감제로 대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창세기 들어가봤자 별다른 얘기가 없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천축 하늘과 땅의 우리를 중심에서 이 아래 하늘이 덮어주고 있죠 땅이 형성돼야 되고 천축, 지축 이 지축에서는 땅이 형성되고 해, 달, 별이 또 다른 땅들이에요 그게 해, 달, 별들이 또 다른 땅들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천지 동식물이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이렇게 해서 전승돼 가는 과정이 이게 1, 2, 3, 4, 5, 6 가운데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본체다 해서 안식일은 7일째 그래서 천지창조는 7이라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상하, 전우, 좌우 다 세팅됐다는 의미도 숫자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 7일에 창조됐다고 했느냐 수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진짜 7일이라는 게 아니고 누가 그때 날짜를 세고 있어요 그 날짜는 어디 기준이에요 다 말이 아닌 소리죠 그런데 그걸 아닌데 7일에 가능한데 이렇게 나오면 위험하다고요 누구 기준으로 7일이요 여기에 세팅되냐 수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존재하려면 전우, 좌우, 상하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은 아니지만 육면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임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에 계셔야 이게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흙으로 몸뚱이를 육면체를 빚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창세계에 써있죠 그 숫자가 7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온 우주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중심에 딱 임해야 이게 우주가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뭐냐 천지인 밖에 없다 에너지, 하늘의 세계 물질, 땅의 세계 그 중간에 영혼은 하늘을 닮았고 몸뚱이를 닮은 동물과 인간들 식물은 땅 쪽에다 붙인 거예요 제대로 영혼이 아니라고 본 거죠 독립된 영혼을 갖고 있는 건 동물하고 인간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천지인 동양철학와도 딱 맞는 얘기예요 잘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자기들식 표현이 들어있고 역사적 경험이 조금씩 다르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원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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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